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사의 신 은연장이 23일 한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하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장사의 신 은연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후참자래 실제 매각, 대금이 다르다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회장이 구속된 초록밴미디어와의 연관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날 은연장은 저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꼈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과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운을 뗐는데요. 은연장은 자신이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창업주이며 주가 조작이나 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2006년 망하기 직전이던 곱창집 사장님을 도와 운영해 성공시키면서 요식업 경영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구어스 치킨 매장 점주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4개의 브랜드 사업을 경험하며 각각 성공을 거두었고 노하우를 어느정도 익혔다고 생각해 이를 폐업하면서 후참자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업주로서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일구어온 끝에 2019년 11월 190억원의 후참자를 IOK에 매각했고 저와 제 아내는 79%의 지분에 따라 150억 1000만원을 받았다며 저는 매각대금 외에도 이미 현금과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가진 상태였고 투자 등 가치 상승에 따라 총 자산액을 추산해 말씀드려 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었던 홈텍스 등기부등본 또한 오픈하였습니다. 당초 200억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매각 직전 10억원을 깎아달라고 하여 깎아줬다고 말하였습니다. 10억원은 반올림 개념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연장은 저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들이 확산된 이유를 되짚어보면 저의 평소에 거친 언사와 경솔했던 과장 그리고 법적 지식의 부족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며 이런 탓에 매각대금, 자산규모, PD용역비와 같은 사실들 역시 부정확하게 전달되거나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참잘 창업주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병현의 카카오톡 내용과 전화녹취 내용도 오픈을 하였고 내용을 들어본 바 이병현은 후참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장 본인이 후참잘 단독 창업주가 맞다며 주주명부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IOK의 매각 주도는 이병헌이 전적으로 했다고 말하며 최종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IOK나 초록뱀 사람과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후참잘 1호점에서 5호점이 왜 은연장이 아니냐는 논란에는 처음에 1호점에서 5호점은 전부 동시에 은연장 지인들한테 오픈시켜줬고 본인은 닭이랑 유통쪽으로 가맹본부 역할을 하고 6호점 이후부터는 본인이 매장을 차렸다고 말하며 1호점 사장하고 통화 내용 녹취를 오픈하였습니다. 이어 PD연봉 20억에 대해 은연장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뱉었던 발언이라 말하며 아무리 2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PD연봉을 누가 20억이나 주냐라는 의혹에 대해 홈택스 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증명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2022년도 기준 11개월간 약 10억 7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평균 한 달 약 9,700만 원이 지급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23년엔 8개월간 약 7억 6천만 원이 지급되어 한 달 평균 약 9,500만 원이 지급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장은 PD연봉이 20억이라는 표현이 22년보다 23년에 채널 성장을 더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은연장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라면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을 한 부분은 급여 소득자에 비해 매출이 높아 사업자를 내고 받을 수도 있는 점은 조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태클을 건다면 은연장이 말한 과학에 풋풀려서 연봉을 말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냥 연봉이라는 표현을 여론에서는 트집 잡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PD연봉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은연장의 장사의 신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체 매출에 대해 5대5로 나눈다고 말하며 은연장이 오해서 모든 경비와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PD에게 다 줬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밀키트 의혹에 대해서는 척자가 맞다고 말하며 오픈한 자료를 보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인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척자인데도 파는 거는 초기에 고객 더 확보하려고 투자 느낌으로 계속 할인을 해줬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네이버 카페의 댓글과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은연장은 이날 매크로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오픈하기도 하며 카페를 개선하는 한편 그러면서 약속했던 광고주 전액 환불도 진행해 지금까지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며 해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영상을 본 일부 사람들은 캡쳐된 이미지는 조작됐을 수 있다고 말하며 빗대어 전청조도 은행 앱 캡처 화면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였다고 말하기도 하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증명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